너 왜 전화를 계속 안 받아? 야, 밥도 못 얻어놓고 다니냐? 얼굴이 왜 이래? 아니에요, 그게 아니... 야, 그럴 거 없어. 그 미친놈이지만 잘 나왔어. 봐라, 너 내쫓다니 쫄딱 망은 거. 인간 버릇 과학이야. 잠깐만. 그럼, 나 그 망할 짓고서 진짜 망했다는 뉴스 보고 얼마나 속이 후련하다니 그냥 쌤 통이들아, 진짜. 암튼 넌 그 분류실 같은 기집애 싹 다 있고 맘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. 같이 왔네요. 분류실 같은 기집애. 어... 지동생 패는 거 봤지? 너무 무섭더라. 뭐래? 누나도 나 그렇게 패잖아. 야, 나는 그렇게 손때가 맵질 않잖아. 근데 홍해인 개는 완전... 제가 좀 도울까요? 우아이! 어..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니요, 아니요. 하실 거 없으세요. 예, 가서 쉬세요. 언니들, 나중에. 아니, 저기 완전 또라이라며, 그 홍해인 엄마. 우아이! 아니, 무슨 소리야.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서. 가! 가! 아니, 아니야. 가, 오시노. 나 우리 남편한테 다 듣고 왔어. 오자마자 똥 밟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? 나... 아,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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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